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돌멩이 돌멩이 저금통이에요 꿀 돌멩이 돌여자 안녕 밥 난 돌이 필요해 얘가 밥인가? 얘는 시원한 돌 저 여자가 돌을 원하고 있어 이거 좀 갖다주지 않겠어?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텐데요 이건 뭐야 이렇게 딱 가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가면 되는데요 돌멩이의 돌을 찾기위한 여행 1탄 돌 긁히는 소리나요 그래서 돌멩이의 돌을 찾기위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돌 안녕하세요 저 똘이에요 돌이에요 돌 돌이 갑니다 2탄 뭐야 색칠도 되네 뭐야 지나가려면 색을 맞춰야돼 맞네 진짜네 엄청나잖아 색을 변경해서 지나가야돼요 띠둥 아 물이야 물에 닿으면 깨끗하게 씻겨지는거야 아 굉장하잖아 저기 지나서려면 파란색이 필요한거 같은데 뭐지 초록색 어? 까 까 초록색으로 변신해가지고 다시 파란색으로 변신해가지고 위로 뛰어가지고 넘어가야되나 어? 맞네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파란색 문 열고 가면 되나봐요 윙냥하잖아 둘맹이의 모험 더덕 안녕하세요 됐다 여긴 어떻게 지나가지? 못 지나가는데 이거는 무지개색 무지개색 돌이에요 오 점프역이 증가해 오 이 돌은 점프역 증가 돌 앗 안돼 괜찮아 얼굴 바뀌었다 안 바뀌었네 슈 쟤 뭐야 토하고있어 아니 내 똥 싸고있는거네 부흑 쟈 똥 싸는거 맞으면 어떻게 되는거지 음 똥 싸고있어 드댕구야 이 뭐야 방구 얘 돌이 방구 껴서 뭐에요 노란색은 뭐지 노란색하니까 점프가 낮아졌어요 여기는 아 회오리 점프를 써라 물로 깨끗하게 됐네 요리 점프 따로 파란색 점프 이거 피해야겠지 물에 닿으면 색이 깨끗해지거든요 안녕하세요 파란돌이요 깨끗해졌어요 치아 친구다 돌치구다 친구야 점프를 뛰어야지 친구야 아 이거 점프 그렇지 도와喔 바다 점프! 그렇지! 가자! 같이 가자! 됐다! 휴! 후후! 저건 뭐지? 이건 뭘까요? 이거 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? 색칠! 고호호호! 친구야! 색칠하고 해야지! 색칠! 어? 색칠 안 하고 와? 색칠 안 하고 오니까 떨어지잖아! 나 혼자 갈게! 휴! 아! 된 건가? 와! 물에 빠졌더니 아니야! 이게 아니야? 뭐야? 여기는! 아! 날 수 있는! 날 수 있는 칸이라는데 여기 맞나? 내가 여기서 나왔지! 날 수 있대요! 점프를 계속하면 날 수 있나? 오지!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? 아! 나 파란색이구나! 아! 여기서 떨어져서 파란색이 된 다음에 아! 그냥 지나가면 되지! 바보! 바보! 됐다! 휴! 띠룽! 끝났어! 저거는 뭐가 필요한 거야? 1탄을 깼어! 여긴 무지개가 필요한 건가? 어! 훌륭해! 갈색 페인트! 모든 문을 무시할 수 있다! 오! 엄청나잖아! 잘했어! 하지만 아직 모자라! 돌을 더 모아와! 알았지? 그래! 난 돌이 필요해! 난 엄청 배고파! 돌이라서 돌을 먹거든! 그래! 나도 배고파! 빨리 돌을 모아와! 알았어! 얘들아! 2탄! 2탄이에요! 이건 뭐지? 존2의 옹골 환영합니다! 얜 뭐야? 정보돌! 안녕 친구! 난 도움이 되는 돌이야!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레이스를 할 수 있어! 레이스라고 치면 돼! 어쩌고 저쩌고! 레이스? 레이스를 왜 해! 하지마! 레이스 하지마! 어디로 가야 되지? 브라운 페인트! 난 브라운 페인트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! 맞잖아! 브라운 페인트! 그냥 지나가도 되죠? 아까 브라운 페인트 묻히고 왔으니까 브라운 페인트로 가는 게 나은가? 핑크색이네 이거는? 오! 핑크색 돌 됐어요! 간다 핑크 돌! 핑크는 어? 뭐야? 핑크는 공중을 공중을 떠다닐 수 있어! 공중하잖아! 때롱! 파랑돌! 오직! 변신! 오직! 에서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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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끝에서! 점프 끝에서! 위로하고! 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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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색 문을 뚫어버렸다! 마치 똥을 싸는 것 같이! 돌똥! 나 기분이 상해! 이거 뭐야? 하늘색은 뭐야? 후후! 속도가 빨라졌네! 후후! 스피드! 스피드맵이네! 아! 후후! 엄청 빨라! 빠른 돌멩이야! 후후! 화후! 와! 후후! 촥! 이것도 파랑색이잖아! 슈후! 어후! 왜 안떨어질까요? 모르겠어요! 가자! 슈후! 우후! 물속에 빠진 돌멩이는 깨끗해집니다! 다음은! 점프는 힘들어! 점프! 점프 쉽지! 왜냐하면 난 점프 슈퍼 울트라 마스터이기 때문에 정말 쉽습니다! 아! 촥! 어! 돌멩아! 돌멩이라서 안떨어져야되는데? 이렇게? 이상하네! 됐다! 가자! 오! 점프! 빨간색은 점프가 엄청 낮게 돼요! 땅으로 떨어지는거 아냐? 어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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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지? 나 왜 공중에 떠다닐 수 있지? 뭐지?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지? 왜 이러지? 깨지는게 아닌가 설마? 아니야 깨지는거 맞을거야 어! 보라색 왜이래 이거! 나! 나무들여! 나무들여! 보라색 나무들여! 너무들인 것이고요! 됐구요! 헉! 헉! 참 나 안 떨어지지 않나? 여기로 지나가도 되지 않나? 아 아니였네 떨어지네 여기는 색이 엄청 많네 엄청 많아 색이 황색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노란색이다 노란색 노란색 문이니까 노란색으로 가야지 어 근데 사실 노란색 이거 필요 없는 거 같은데 어 노란색 아니면 또 못 가는 거 아니겠지 뚝 아 뚝 괜찮아 회오리 점프 회오리 점프 회오리 점프 하하하하하하하 우와 핑크색 아니 핑크색이 필요하다 갑자기 아니 여기 와서 핑크색이요 이런 게 어딨어요 슈퍼 울트라 회오리 점프 회오리 점프 가능 회오리 점프 회오리 점프 아 별거 아니네 회오리 점프 하하하하 여러분도 초록색으로 하세요 어 돌이 깨끗해졌네 하얀색이 됐네 완전 잘했어 어 너 근데 왜 그렇게 색이 바뀌니 나 정말 멋있지 않아 엄청난 색 변하는 거야 엄청 멋있다 그래 빨리 톨이나 더 갖고 와 난 요것 저거 변신하고 싶어 맞아 나도 배고파 빨리 돌줘 얘들아 너희들 갖다 먹어 뭐야 얘들 그냥 놀고 있잖아 난 열심히 쩡 뛰고 있는데 3탄 맵이 어두워 잠깐 기다려 나 포탈 어 잠깐 저기 포탈이 있어 어 뭐라고 뭐 어쩌라고 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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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탈 포탈이 어째 그래요 잠깐 포탈이 너무 높아 아 못 올라가 못 올라가겠어 아 이렇게 못하는 게 많아 돌멩아 허어 세상에 됐어 뒤로 이건가 이거 오 이거 점프 엄청 높다 이거면은 저기 그거 할 수 있겠다 근데 열심히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인가 그래서 여기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거를 밟으면 어떻게 되는다고요 아 나 올라올 수 있잖아 왜 아 또 높다고? 이야 아니 뭐 이야 아 돌멩아 왜 그래 너 아 이거 뭐야 강제로 걸리잖아 안돼 안돼 뭐야 왜 만들어 놨어 이러면 이러면 어두워 하지만 난 빛나는 돌멩이 빛이 나 하하하 빛이 나서 괜찮어 아 하하하 아 무배 아이고 어? 어? 도로 슉 도로 슉 가구 이쪽으로 가서 핑크색 돌은 능력이 뭐야 이거 저기도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슉 슉 피그돌 간다 피그돌 올라갈 수 있네 높은데도 간다 피그돌 슉 착 여기 왔죠 띠로 어? 돌멩이잖아 시원한 돌멩이잖아 아 돌멩 돌돌돌돌돌멩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돌멩아 어떻게 된 거야 잘했어 지나가 지나가면 이제 여자 돌을 찾자 마저 동의해 돌 어? 뭐야 돌순아 돌순아 왜 이렇게 커 돌순이 돌순이 엄청 컸네 시킨 대로밖에 할 수 없었잖아 너무 크니까 야 너 먹을 거 안 가져와 더 잘라구 어 돌순이 좀 봐 넌 먹어서 엄청 커졌어 빨리 더 내놔 더 커질 거란 말이야 알았어? 크다고 무서운 거야 백분이가 빨리 내놔 얼른 알았지 안 가져오면 널 잡아먹을 거야 어 돌순아 진정해 정신을 잃었구나 배고파 빨리 밥 줘 아 돌순이 뭐야 돌순이 왜 이렇게 커 이게 또 어디야 어 여기는 또 무슨 퍼즐이 있고 막 장난이 아닌데 굉장한걸? 너무 느려 너무 느리다고 이거 아 이거 보라색 보라색 좀 지워주세요 제발 빨리 씻어줘요 이거 보라색 계속 보라색으로 가라고 진짜 거짓말 하지 말고 보라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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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보라색 점프 티롱 색칠 아 저까지 가면은 색칠할 수 있다 이건 웬 점프 맵이지 갑자기 갑자기 그 가짜 점프 맵이 돼버렸어 널린 점프 맵 일반 점프 맵 되어버림 간다 돌멩이 간다 가자 돌멩이 가자 색칠 좀 아니 왜 또 색칠 안돼 보라색이냐고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하하하 색 바꿔봐 이거 색 못 바꿔? 아 된다 바뀐다 가짜로 바꿀 수 있어 아 내가 바꿔 와 너무하네 이거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한 번에 가자 그냥 쫙 하하하하 내가 로벅스 내고 색 바꾸는 거 샀을진 몰랐지 으아아아 하지만 여기 안 Thus usta Blind 뒤집덕 뒷집덕 가'll 퇽 촤 эamat 같 카드 희압 럿 마 experts 사재 찾아 소재 삐아 бы 잠깐만 설마 괜찮은데 멀쩡한데 슈오오오오오오오 촥 촥 촥 디롱 하고 여기로 넘어가 아이고 색칠 됐어 자동룩 어디서 색칠 된 거야 아... 색칠하지 마 아 색칠하지 말라고요 아 진짜 너만 해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못해요? 화잔 촥 하하하하 하아 시킨 대로 안할 거야 내 마음에 대로 갈 거야 후우우우우 촥 야아아압 따아압 으 으 아 하하하 어우 여기는 호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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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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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색을 바꼽더니 점프력이 높은게 최고지 점프 맵에서는 어 파랑색 오 파랑색 뭐야 오 파랑색 괜찮은데 하늘색 하늘색 괜찮네 하늘색 슉 빨라 빨라 슉 슉 닦겠다 닦겠다 아 됐다 돌순아 돌순아 집에 있니 돌순아 돌순아 내가 힘들게 왔어 마침내 여기 왔어 내 선물을 되찾을거야 돌 가게 돌 사장 어 왔구나 돌멩이 찾으러 왔니 내가 널 도와줄게 그래 무슨 사실은 뻥이 안도와줄거야 이침입자 돌멩이 사장 돌멩이 사장님 이 여정의 끝이 내가 사실은 돌멩이 가게의 딸이었지 난 언제나 먹고 싶은걸 먹을 수 있었지 그러면 나한테 돌멩이 갖고 오라고 한거야 배가 고프니까 뭔 내용인지 모르겠네 아 이거 또 뭐야 어떻게 된거야 어 돌멩이 소녀가 돌순이가 이제는 우주를 먹어버리려고 한대요 우주로 왔어요 그래서 돌순이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우주까지 먹어치울려고 해 가자 내가 막아야돼 돌순이를 막아야돼 지구를 지켜야돼 세상을 지켜야돼 우주를 지켜야돼 우주를 지키러 간다 돌멩이 슉 됐다 오크 후媽 안밟히는데요 왜 안밟혀 과자 Eh 못해린거야 그냥 돌멩이만 지나갈 수 있나? 그냥 돌만 밟을 수 있게 또 만들어놨네 아니 어째서 자 이 점프맵을 깨지 못하면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나봐 사악하구만 됐다 다왔다 가자 마지막이야 난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저기만 가면 된다 검은 돌 됐어요 저게 무슨 이상한 돌이 있는데 쿨 돌인가? 뭐야 괴물 돌이다 이건 잠깐 난 기억이 안나 아 에러 에러 안돼요 에러 안돼요 왜 뛰어났어 나 변신했어 슈퍼소니 뜬뜬 뚜 우후 돌멩이 홓 돌멩이 홓 아까 거기 길은 아니었나보네 돌의 돌순이가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 얼른 쫓아가야 돼 돌순아 점프가 모자랐다 돌순이를 빨리 붙잡아야 돼 가까이 왔어 우주를 파괴할 돌이 될 거야 블랙돌이 될 거야 블랙돌 간다 블랙돌 강공극 블랙돌은 안 돼 돌순이는 어디 가고 나만 집에 있지 돌순이가 방에다가 물을 잔뜩 뿌려놨어 이거 비밀번호 뭐죠? 모르겠는데 유 리브 홈 앤 컨티뉴 퀘스트 아유 뭐야 비밀번호 했어야 되나 아 비밀번호를 쳤어야 되나 돌순이 사라진 돌순이 사라진 돌순이는 어디 있을까요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장장 50분에 걸쳐 돌순이를 찾았는데 돌순이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걸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나와 돌순아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십니다 재밌었겠네요 재밌었습니다럼 안녕 돌멩이가 되어버렸다 예에에에에 뭐예요 하하하하 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далее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